아니 밖에 누구 안 봐봐 네가 남의 카톡을 왜 봐 카톡은 가족끼리도 보낸 거 아니라며 요즘 핸드폰이 그 사람 블랙박스인 거 몰라? 응 지금 걱정도 안 되나 이 AI가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안단 말이야? 나한테 네 핸드폰 컴퓨터 다 보여줄 수 있어? 그러니까 얘는 기계... ...덩어리... 야! 내가 터넘지 말라! 야..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... ... ... 2 3 4 3 3 5 4 5 5 8 11 9 10 11 8